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후보 경선을 위한 선관위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선관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공정한 경선을 위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으로 6월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중앙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관행을 없애자는 게 경선 도입의 취지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보자 선관위를 구성할 때 각 후보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지역선관위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인수를 몇 명을 할 것이냐, 선거운동 방법을 모여서 할 거냐, 순회하면서 할 거냐, 투표소를 모여서 할 거냐, 각 지구당 당협별로 할 거냐, 이런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 선관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편파성 시비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제도 본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선거인단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경선의 당을 마련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